안녕하세요. 엘리시아입니다. 엘리는 제 영어 이름입니다. 2020년 기준으로 저는 3학년이에요.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어요. 저는 4개국어를 할 줄 알아요. 한국어, 중국어, 영어, 말레이시아어를 할 줄 알아요. 저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학교에 다닙니다. 저는 보라색을 좋아해요. 제 이름 엘리시아는 제 이름 엘리와 말레이시아의 시아가 합쳐진 이름이에요. 3월 15일부터 찍을 거예요. 저는 일상을 주로 찍을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 엘리시아한테 큰 힘이 됩니다. 엘리시아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